저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사장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내가 한 번 사장이 돼버렸다. 손님이 없다. 손님이 왔나 가야겠다. 손님 첫 번째 손님인가요? 네. 들어오세요. 손님 무엇이 필요한가요? 2편에는 내가 손님이었다. 손님 투명함 먹으시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아 신수표준이요. 네 손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거 다시 설치해놔요. 네? 다시 설치해놔요. 다시 설치해놔요. 어딨어요? 어딨어요? 어른요? 다시 설치해놔요. 아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시 설치해놔요. 아니 거기가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혹시 거기 물건 들어봐요. 왜요? 저도 들을게요. 자 어른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뭐야. 들었어요. 어딨어? 잘 찾아보세요. 와 어딨어요? 그곳을 잘 들러봐야돼. 아래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이고. 안 보이나요? 어 저기 보인다. 내려오세요. 손님 무엇이 필요한가요? 저요? 네. 저 지금 흰 속버지 하나 먹었죠. 혹시라도 이거 드릴까요? 뱀파이어에 뱀파이어에 저 한 개씩 다 가지고 갈게요. 아 저거 드릴게요. 아니에요. 저거 드릴게요. 저거 사장인이잖아요. 이거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다시 설치해봐야죠. 이거 하나랑 저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저기요. 이거 아니라고요. 다 다 주라니깐 뭐야. 다 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다시 만들어 놔요 이거. 네 알았어요. 저거 알아서 해 드릴게요. 다시 해요. 다시 똑같은 색으로 해 놔야 돼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크립으로 한 거 아니에요. 기다려 보세요. 그래야지 저거 해 주지. 크게 파이어트 또 퍼션 너 그 뭐? 초록색? 초록색은 없는데 초록색은 뭐지? 독 있잖아요 독 아아 독이었구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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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LSTS 이것도 안돼 LSTS 여기 있다 L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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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할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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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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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